안녕하세요 남편 생일 기념을 맞이하여 하동 부대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너무 배가 고프죠 이제 벌써 2시가 됐어요 오는데 4시간이나 걸리네 처음 온 식당이 바로 여기 청매향 식당입니다 삼성궁 근처여서 같이 오기에 좋아요 식당이 거기서 거기 라서 아마 삼성궁 아마 한번 들리실 거면은 저희도 한번 가서 비빔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문했어? 뭐 주문했어? 삼체비빔밥하고 도리요 왜 담백해? 오랜만에 건강한 듯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담백한 덜 자극적인 듯이 짜잔 7,000원짜리 비켓입니다 꽤 비싸요? 개인이 하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여기는 삼성궁 삼성궁이죠 여기 그 국내 그 시총 1위의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만든 허경영이 만든 하늘궁과 같은 거 삼성궁은 고조선 시대에 단군 한인 한웅 이렇게 3명의 성인을 기르기 위한 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다 돌이에요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와 멋있다 안녕 안녕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안 나온다 그치?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 에메랄드를 보려면 그 햇빛이 쨍쨍한다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낮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낮에 날씨 좋을 때 흘릴 때 말고 그니까 삼성궁 가시는 길 안 와봤던 느낌이야 진짜 아니 한국 같지 않지 않아? 맞아 삼성궁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기네요 네 생각보다 꽤 걸어야 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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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콜란스러운데 시원한데 더워 방금 약간 겨드랑이 말리시는 듯 한데 제가 액팅을 좀 봤는데요 여기 사람이 불어서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말리신 거예요? 네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너무 더워요 근데 저 많이 안 걸었어요 이천보? 50m 왔어 아까 찍은 데서 전화가 너무 더워요 무슨 포즈게요 지금 완전 놀랬어 왜? 자연해 약간 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나왔어요 임신 이제 15주차 왔어요 이제 16주차 돼야 돼 내일 특이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어 내려가시는 길이 훨씬 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돌 그 돌길이 아니거든요 네 괜히 또 오시다가 힘들다고 오셨던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맞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거기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단이 되게 높아요 경사가 여기는 차도 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길이 잘 닦여있는 내려가는 길은 저희 이번에 어디 가시는 길이죠? 이번엔 내암재다원 네 맞습니다 하동카페 하면은 가장 유명한 곳이죠 네 오시아 고기 대단히 몰래 아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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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슨 이렇게 따가지고 부으시던데 사과주스? 근데 이것도 그래 뭐 어디 보온병 같은 거에 잔뜩 담아져 있는 거를 따드실래요 잠깐 냄새 나는 거 좋고 태우는 냄새 이거 이제 필일 없지? 홍차 고소한 홍차 네 2% 착즙 사과주스 아니 나비가 많지 않아 하동이? 못 봤어? 왠 줄 알아? 하동준이 많이 불렀어 나비야 시원하게 웃어 웃기잖아 여기 박물관이야 여기 매암차 박물관이고 포토존이 있구나 이렇게 포토존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사람 엄청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지요 한 명밖에 없지요 신나지요 자 한번 떼 보자 저희는 이제 숙소로 checkin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부터 1키로도 안 떨어진 숙소에요. 맞아요. 외암제다원에서 1키로여서 아주아주 좋아요. 저희가 가는 숙소 이름이 착꽃오미라는 숙소라고 합니다. 여기도 예약하기 굉장히 힘든 핫한 숙소라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 방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일찍 안하면 방이 없어서 저희도 3개월 전인가 해놨어요. 안녕! 너무 좋아하네? 여기는 안방이에요. 큰 방인데 지금 여러분 룸투어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큰 방에 놓고 비가 좋아요. 또 있어요. 이렇게. 별거 없어요. 이불 두짝과 큰 창문이 있다. 그리고 되게 큽니다. 여기에도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식을 먹으면 되겠어요. 좋은 뷰를 보면서. 조식도 밖으로 보면서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부엌과 이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서 부엌으로 가야돼요. 이렇게 화장실을 지나서 부엌으로 간다. 또 쓸 수 있습니다. 앞방에서는. 그리고 옆에 작은 방은 부엌이 따로 없는데 여기는 있으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 여기는 다 이어져 있어요.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제가 되게 한 공간에iale하고 좋아요. 여기는 여명가든이라는 오리고기집에 갈껀데 고기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하동에서. 근데 이 숙소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샅고돔이랑 외암제다운이랑 여명가든이 다 가까워요. 오리고기 맛있겠다. 녹차 오리고기. 가시죠. 줄리야. 딸키. 좋다. 아저씨. 사장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녹차 오리고기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양념 말고. 원래 양념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위치가 아주 좋구만. 다 인근이요. 1kg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숙소랑 가까이 있어서 좋아. 저녁식사는 5시 반부터에요. 그래서 아직 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오. 차 진짜 많아졌어. 너무 많아졌어요. 어. 저희는 녹차 양념 오리고기 반 마리를 시켰습니다. 양념 아니잖아. 녹차 양념이라고 되어있어요. 아. 이거 오시네. 아저씨가 볶음밥은 꼭 두 개 볶으라고. 그 개를 볶으라고. 예. 호재로 방송국물을 중심으로 부착했거든요. 할라. 다. непropriet. 다. enfim. 네. 아름답게 변하는게 부족해서จะ 대략 이루 여러분. 정말 싫은게 먹었을까. 너무 좋아. 아저씨는 아저씨는. 먹고싶어라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은근히 맛있어요 은근히 맞아 자극적인 맛에서 오는 그런 맛있는게 아니라 먹을수록 맛있는 맛 맛있어 차 진짜 많아 뒤에 till Io hin 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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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